안녕하세요. 대사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뉴 조지아 세번째 시간입니다. 일본 길을 경쾌한 경쾌을 경쾌한 경쾌을 경쾌한 경쾌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여기에 일본군이 있네요. 브리스트들은 전부 해상 수송할 겁니다. 항공모함은 최대한 급강아폭격기에 가깝게 가고 승량함은 좋다고 자 이제 상륙할 준비를 해야죠 상륙할 수 있습니다. 이 시각 고용욕은 최대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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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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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여 구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